3. 2. 6. 6. 11. 12. 12. 13. 13. 11. 배송실에서 틀어주는 클래식만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자연과 맞선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정복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모두 나와 형을 믿고 알았지? 시원 오빠 괜찮은 거죠? 진짜야 너 진짜야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와 이거 진짜야 다리 굴렸어 다리 굴렸어 이거 진짜야 원래 이런 거야 예능이 예능이 원래 이래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야 이거 진짜야 오우 잠깐만요 오 왜 이렇게 다리가 없어 다리가 왜 이렇게 풀렸어 아니야 너 다시 말 거니까 다리가 기척기척대 너 약간 구조되는 욕구 저 테냐 같았어 그물을 어디다 치는 거예요 오빠? 저렇게 저 위에서? 너 나 같이 왔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지금 바바 사다리 있잖아 사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이가? 진짜요? 자 조심하세요 다 모두 다 faktor 와 이게 겁나네 이게 이야 와우. 어휴. 아우 무서워. 들어와. 자 시민아 조심해. 네. 똑바로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. 바로 찍어서. 조심조심. 천연이가 많이 떨어. 죄송합니다. 다리가 좀 패르르 떨리더라. 아니 그. 얘가 벗겨져서. 와. 이야 그래. 우와. 우와. 텃밥인데. 네. 텃밥. 텃밥인데. 아 꼿꼿에.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. 현중이가 하나 낚아볼게요. 자 현중아. 네가. 너무 여호하다 진짜. 조심해 현중아 조심해. 조심해 조심해. 너무 여호하는 거 아니야. 야 스텝 조심해 스텝. 이것도 없어. 야 조심해. 현중아 현중아 조심해라. 자 다음에 범죄해 보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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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 아찔. 너무 여호하네. 나 차트가 나오는데. 고거운거 beta. 지금. 헌建 nuo. 헌建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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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建.